이재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당내 경선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한 번 정도는 자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되는데 이번에는 또 뜬금없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니까 딴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은 없고 아내에게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편리한 해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중앙지의 코나에는 이렇게 몇 개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 아내 법인카드 부당 사용 지시를 안 했다. 그런데 아내가 고통을 겪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가 아니고 아내에게만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좀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편함을 끼쳐들여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는 아내에게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내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것도 아니고 지시도 안 했다. 그런데 아래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막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통 겪게 해서 미안하다.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 받은 것은 국민께 사죄한다. 이렇게 법률가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걸려들지 않는 거 이런 부분까지 탁 해서 발언을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지만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일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자기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가서 실제로 이재명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당 경찰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본인이 카드 쓴 건 아니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인카드를 긁은 것은 배모 사무관이지 우리 아내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내는 배모 씨가 사비를 쓴 것을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가운데 배모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닙니다. 또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 카드로 자기 못 2만 6천 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못 7만 8천 원을 배 씨와 제보자 A 씨가 아내와 수행 책임자 B 모 변호사에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A 씨와 배 씨 간 대화 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1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당했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참 애처가는 애처가 신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법인카드가 사용됐지만 우리 집사람은 하나도 사용한 적이 없고 카드를 긁은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우리 포르츠칼 번역가이자 작가인 오진영님이 매섭게 지적을 하네요. 이재명은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으며 부하인 배사무관이 카드를 썼고 아내는 배사무관이 사비를 쓴 줄 알고 나중에 돈을 줬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배사무관의 잘못이고 아내는 아무 잘못 없는데도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한없이 자신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댓글 들어가 보니까 오진영 작가가 사필 기정이네요. 응원해요. 나라를 일으켜 주세요. 윤을 쳐붙어 주세요. 경기도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와이프 수발만 들었던 비스를 사무관으로 채용해서 공무원 월급을 3년간 지급한 이재명을 응원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뿔 달린 괴물인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뿔 달린 괴물 같은가? 이렇게 오진영 작가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이란 것은 사기, 거짓, 위정 이게 뭐 그야말로 뭡니까?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우기면 사실이 되는 거죠. 거짓말 그런 건 별로입니다. 하기에 여러분 선거를 사기를 치는데 무슨 거짓말 좀 한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를 사기를 뭡니까? 한 번도 아니고 뭡니까? 선거마다 사기를 쳐도 다 입 다물고 뭡니까? 아무 말도 없이 뭡니까? 금뱃지 달고 돌아다녔는데 내가 좀 사기 좀 친다고 하더라도 돈을 좀 빼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니 커닝 좀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비하면 지금 와서 보면 조국이 와이프인 정경심 교수가 좀 안 된 거죠.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불법인데 아니 선거 사기에 비하면 정경심 씨 거짓말한 것은 위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 된 겁니다. 개판이. 대통령이 나왔으면 무슨 뭐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저 사람이 뭐 정상위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꼭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외곽만 두드리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제가 좀 과격하게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나 좀 젊었다면 막 퍼붓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만 미안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법인카드는 밑에 사무관이 썼으니까 전혀 저와 관련 없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다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